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여름동안 휴가, 또 방문하지 못했었던 친지들의 만남, 비즈니스의 이유, 여러 형태로 자가격리 이주 해제를 요청하고 있었던 지난날 시간들, 이제는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방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댓글을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읽어보면, 아예 치사하다, 그렇게까지 해서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서류가 까다로워야 될 필요가 있느냐, 참 이런 시간에, 이런 시국에, 이런 조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서류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니냐, 감수를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완화가 될 때쯤 돼서 나는 그때 방문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나라의 입장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3주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조건 상황에서 최근에 자가격리 건에 대해서 어떠한 서류, 또 종류가 있어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이 서류를 어떻게 보내야지만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 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21일자로 영사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수집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어떤 이 내용의 모든 서류들을 제시하고, 또 발급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가능한 한 이번 주 중요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7월달 초에 한국을 방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이번 주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청인의 제출 서류, 이 종류가 8종이라고 합니다. 8종인데요. 서약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에 대한 사인을 하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신청인의 제출 서류는 거의 확정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권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여권인데, 사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출입국 항공권, 내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항공권의 사본을 입력을 해서 주셔야 되는데 미국 입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돌아오는 날짜가 없는 경우는 없음 하고 체크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소리죠. 반드시 모든 내용의 동의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본인의 서명을 하신 다음에 여권에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과 같이 모든 것이 일치하게끔, 특히 미들네임을 조심하셔야지만 되겠죠.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는 해제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격리면제 동의서를 준비하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받으시면 반드시 동의 체크를 하시고 본인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족 증빙 서류를 넣으셔야지만 되겠죠. 한국에 방문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방문하고 나는 그 가족과 직계가족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되는데요. 한국의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있음을 증명하고 한국 정부에서의 발행한 공적 서류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과 한국 직계존비속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요. 또는 제적 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주민등록 등본 등 가족관계 증빙 공적 서류 내용 중에서 한 통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가능한 한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적 서류이기에 신청일 기준으로서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을 한다는 소리죠. 가족관계 증명서는 각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대략 3일 정도의 평균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우편으로 신청하셨으면 받는 기간까지 포함이 되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별로 권고를 하지 않고요.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그러한 기관에서 발급을 받으셔서 요즘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 밴딩 머신에서도 발행이 되죠. 그리고 각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있습니다. 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서 출력, 프린트 후에 입국 시에 사용하시면 편리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외국 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과 본인의 이름이 연결이 되어지만 된다고 합니다. 즉 한국에서 가지고 계시는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의 이름과 미국에서 가지고 계시는 내용이라든지 해외에서 가지고 계시는 내용 중에서 Birth Certificate 같은 경우에 이름이 일치가 지어야지만 된다는 내용이고요. 입양을 하신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로서 한국 가족관계의 관계 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거소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의 앞면과 뒷면의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현재 미국에서 신청하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 정부의 공적 서류로 확인 가능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텐데요. 어쨌든 참고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정부가 발행한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 가족과의 관계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적 서류인 Birth Certification이라든지 Marriage Certificati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급일에 제한이 없으며 아포스트유에 불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댓글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민권 취득후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시민권 취득후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네임 체인지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포맷은 양사관에서 각계 앞으로 포맷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다시 한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방접종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백신 카드 내용의 사본입니다. CDC에서 발행한 하얀색 백신 카드 사본을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 접종 증명서 등 한계 서류, 그 중에 한계 서류만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백신 접종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고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에 가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했지만 격리면제서는 작성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지만 되는 거죠.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미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약서입니다. 이 내용은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확인, 내가 이 서류를 집어넣는 것 중에서 백신 접종을 맞은 게 확실하다, 사실과 문제가 없다라고 사인을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에 방문을 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벌금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 책임, 모두가 본인 책임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일을 첨부를 해서 보낼 것인가 라고 알고 계셔야지만 되는데요. 이 모든 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스캔을 해서 첨부를 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개별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요. 또한 이것이 용량이 많을 것을 걱정해서 압축 파일로 첨부하시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묶으셔서 스킨에서 보내셔야지만 되고요. 추가 사항으로서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접수 이메일은 지금 보여드리는 주소입니다. 사전 접수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꼭 알고 계시면 좋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28일에서 6월 29일서부터 사전 접수가 되는데요. 이것은 7월 1일에서 7월 5일 사이의 출발건에 대한 접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6월 30일 수요일에서 7월 1일까지의 접수일은 7월 6일에서 7월 11일까지의 출발건에 대한 접수이고요. 접수일이 7월 2일서부터 7월 8일 사이의 접수가 되는 것은 7월 12일에서 7월 18일 출발건 접수에 한해서입니다. 다음으로 7월 9일서부터 7월 15일 사이는 7월 19일서부터 7월 25일 출발건에 대한 접수 상황이고요. 접수일 7월 16일서부터 7월 20일 사이는 7월 26일서부터 8월 1일 출발 접수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하루 이틀 전에 출발건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행시기의 척이니까요. 나중에 7월 달로 가사는 일주일 후에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접수를 일주일 전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기와 같이 접수를 받고 출발시간 최소 24시간 이전에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격리면제서를 받으시는 분들, 사업차 이런 중요학술차 방문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셔야지만 되는데요.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장례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인도적 목적의 장례식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내셨던 이메일 주소, 지금 옆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메일을 보내실 때에는 이메일 보내시는 방법, 포맷이 있는데요. 이메일 제목을 꼭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영상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제목, 백신 격리면제, 그리고 스페이스 하시고요. 본인의 이름, 그리고 스페이스 출국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백신 격리면제, 홍길동, 8월 10일 출국, 이것이 제목입니다. 보내실 때.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같이 가족이 가실 경우가 있는데요. 1인당 1개의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고, 파일도 1개의 PDF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이메일 첨부를 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다시 전체 파일을 1개의 PDF로 만들어서 신청을 하시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싱이 된 파일이 있을 경우, 그것만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전체의 PDF 1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시기를 말씀드린다는 거죠. 이 부분만 보낼 경우에 내부 업무 부담에 가중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양해를 부탁한다는 영사관에서의 발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신청 대상 중에서 형제, 자매는 불포함이 되고, 재원, 이방의 경우에도 별도 서류로 입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현재의 한국의 가족이 단기 체류 또는 불법 체류로 외국인 경우도 불가하고요. 동일 국가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중에서 WHO의 긴급 백신 한, 승인을 한 백신만 인정하고, 두 개의 국가에서 1, 2차 접종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PCR 음성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외 백신 접종 격리 면제자도 RT, PCR 등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반드시 지참을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RT, PCR 등 미제출 시에는 외국인 입국 불허가 되고, 내국인은 시설 격리 14일자로 해서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신청 가능 기간은 백신별 권장 획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2주가 지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백신을 맞으셨어도. 예를 든다면 2차 백신 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8월 16일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상황으로서는, 격리 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 전까지 받으셔야지만 되고요. 입국 시 격리 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 후에 발급된 격리 면제서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리 면제서는 모두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발급도 이메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격리에 대한 본인이 격리 면제서 신청 시 한 장을 세부 출력해서 한국으로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 신청은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등 위변조 시에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검역법 위반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시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방역 지침 위반 후에 확진이 됐을 경우 치료 비용 및 재반 비용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반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서는 격리 면제의 일시 중지를 하겠다고 하고요. 만약에 PCR의 음성 테스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경우에 또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요. 입국하시면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셔야지만 됩니다. 모든 내외국인의 격리 면제서 소지자는 대상이 되고요. 다만 인도적 목적 중에서 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 출장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를 소지한 내외국인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PCR 음성 테스트를 미제출 시에 격리 면제 효력이 정지되면서 내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에 대한 입소 비용은 국비 지원이 되지만 이후에 자가 격리가 되고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입국 직후에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모든 내외국인 격리 면제서 소지자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인도적 목적 중에 장례식 참석 격리 면제서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서 공항 입국장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입국의 6, 7일 이내에 주소지에 소재되어 있는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소에서 진단검사 실시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결과를 심사 부처에 제출을 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 면제서 소지자 대상으로서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6일에서 7일 이내에 미제출 시에는 격리 면제 효력이 정지되면서 즉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비용은 국비 지원과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한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고요. 입국을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시는데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들은 다시 한번씩 영상을 돌려보게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뉴욕 히다리쌤의 오늘의 정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되어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scola wich ritt sotto ар ком